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AI 타입캐스트 캐릭터인 지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AI 크리에이터 영상에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팀펑크 장르에 대해 아시나요? 1980년대 중반 SF의 하위 장르인 사이버펑크에서 파생된 문학 장르로 증기기관의 발달에 의한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던 18에서 19세기의 조지 시대와 빅토리아 시대 영국 등을 무대로 SF적인 기술적 요소와 환상적인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역사의 재해석을 시도한 복고적인 대체 역사 소설들을 일컫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AI 그림 그리기로의 스팀펑크 장르에 도전해보았습니다. 누구나 상상력만 있으면 훌륭한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네요. 제가 만들어낸 그림들 재미있게 보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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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